누나 오세요, 소민아. 아니 고기가 육즙이 살아있어. 어디 고기를 한번. 야, 소연아 좀 먹어. 고기 너무 맛있다. 고기 진짜 잘 구웠는데 누가 구웠어? 저 밖에서 셰프들이 모셨더라고요. 셰프님이요? 셰프님이 오셨어요? 셰프님을 모셔왔어? 야... 맛있지, 맛있지? 형, 형 여기 저기 신발 벗고 들어오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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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숨겨 들어왔는데. 형이 진짜 강력한 자신감 아니지? 오빠 신발이 없어. 소연 누나 여기까지 들어오셨다가 형 발보고 다시 벗고 들어오셨어요. 여기 맨발로 가야 되겠지? 어? 신발 다 벗으셨나? 신발 벗고 들어오셨어요. 이거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. 그게 아니라 여기 사팩 뚝 깔려있고. 아, 그런데 형은 진짜 몰입도는 뛰어난 것 같아. 형은 이렇게 세트만 해주면 집처럼 생활할 형이야. 우와, 벌써 드시고 계시네. 실례합니다. 라면 드셨어요? 저희 라면을 3개밖에 안 드셨어요. 아, 진짜? 라면 하나에 5만 원이요. 무슨 돈이에요? 돈을 좀 주세요, 돈을. 아, 그래 돈 좀 주세요. 5만 원, 라면 하나 5만 원. 아니, 저희 근데. 누나 뭐하시는 거. 누나 뭐하시는 거. 오윤희. 누나 뭐하는 거야. 아둑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라면 하나만. 라면, 라면. 우리 라면이. 머리수는 맞아야지. 그러니까, 머리수는 맞아. 진짜 귀찮아다. 밥 5개, 5개이면. 밥 5개 1만 원? 오케이. 벌써 얘기한 거예요. 밥 5개 1만 원. 내가 우리 팀 위에서 1만 원 쏠 수 있어. 그런데 진짜 밥. 밥을 안 먹여? 밥을 안 먹여요. 아까 저 아침에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. 지하 씨, 그러니까 돈을 좀 주세요. 아, 이건 20이에요. 이거 20짜리 지금. 20짜리, 20. 20이야, 20. 너무 비싸게 줘요. 동정, 장소가 없어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여봐요! 뭐 하시는 거예요? 여봐요! 야, 민규야! 야, 민규야! 야, 민규야!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. 엄마, 왜 안 열려. 심수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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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지아 뭐야? 언니, 훔쳐갔어! 심수련! 아니, 가져가신 거야? 이거를 쓰러 갔어. 아이고, 고생했어요! 아이고! 2만 원 주고 사왔어요, 제가. 정말? 네. 그리고 이거는? 훔쳐왔어요. 훔쳐왔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. 살면서 몸처럼 돋고 터니까. 여기서 고기를 훔치네. 아, 웃겨. 아, 웃겨! 아, 웃겨.